인천시가 지진에 대비해 청라와 영종, 송도, 인천지역 3대 신도시 지역에 지질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도 서두를 예정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3대 국제도시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매립지에 건설된 청라와 영종, 송도 3곳으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붕괴 사고 등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시공과정의 부실 등으로 지하에 빈 공간이 있을 경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지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88년 이전에 준공된 공공건물에 대해선 내진 보강공사도 진행됩니다. 당장 인천시청과 교육청, 중구청과 남구청 등 오래된 청사들은 대부분 공사 대상입니다. 인천의 민간건물의 경우 내진 설계가 된 것은 3개 중 1개 정도, 공공건물 중에서는 학교가 가장 취약해서 건물 4개 중 1개 정도만 내진 설계가 된 상태입니다. 단층건물까지 모두 포함하면 지진의 무방비인 건물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지역은 지난 10년 사이 44회에 지진이 발생했고 최근 5년 사이엔 지진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3년과 2013년엔 10년 간격을 두고 진도 5.0가량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주로 중구와 동구, 남구 등 원도심의 건물들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보강공사를 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 절이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서구에 있는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200억 원을 투입해 지진체험관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현재 계획은 서구 주경기장 동축 지난 아시안게임 때 가변석으로 채웠던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 안전체험관을 하는데 거기에 지진체험관도 같이... 시는 지진에 취약한 학교 건물과 관련해선 교육청과 보강공사를 위한 예산협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시는 내년부터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1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하고 2030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